네! 멋있다 미안해요 짤 것 같은데 저희 특수 먼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3번 테이블 국수맛 어떠냐고 여쭤봅니다 국수맛이 엄청 어떠세요? 맛있어요 안 짜요? 안 짜요 안심거워요? 안심거워요 맛있어요 안심거예요 맛있다 멋있라 우리도 아짜 맛있다 안녕 Apostle 집에서 이렇게 해 먹어도 되겠어 집에서 이렇게 해 먹어도 되겠어 집에서 이렇게 해 먹어도 되겠어 이게 맛이 없나 보다 아니 아니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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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주세요 하자 그럼 넣어주세요 하자 너무 신났어 막 생기가 돌아왔어 집에서 이렇게 해 보았다 집에서 환경하는 요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